안녕하세요 포스트 센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 바늘에 낚시줄을 끊어진 양쪽이 끊어진 상태의 낚시줄을 바늘에 연결하는 방법 첫 번째 하고 두번째 방법은 티매드배 낚시줄이 팽팽하게 연결되었을 연결되어서 끝부분에 낚시 바늘을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두가지 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방법이요 첫번째 방법은 양쪽의 선이 끊어진 상태죠 낚시줄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낚시줄을 낚시 바늘과 평행하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또 반대편을 오른쪽 방향으로 반대로 위치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꽉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양쪽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자 이쪽에 원이 있죠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요령이 있습니다 첫번째 첫번째는 이 선을 안쪽으로 땡겨 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땡겨 주세요 땡겨 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땡겨 주신 다음에 힘있게 힘있게 힘을 주시면 얘 선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고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고 위로 힘을 주시면 얘가 이렇게 같이 돌아와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그냥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힘이 한번 완전히 들어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손을 중지로 잡고 요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세 번이든 열 번이든 뭐 여덟 번이든 하는 거는 뭐 자유시고요 이게 다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양쪽으로 위치시켜서 안쪽으로 땡기고 안쪽으로 이렇게 땡긴 상태에서 이 선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힘있게 돌리셔야 힘있게 된 상태에 돌리셔야 그 다음부터 이 선이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 주신 상태에서 이 선의 끝부분에 나왔던 선이 있죠 두번째로 첫번째 말고 이 낚시 바늘 바깥쪽 오른쪽 부분을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달려 들어와요 낚시 줄이 길어서 이 상태에서 쭉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런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낚시 줄이 이런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신발끈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두꺼운 신발 끈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첫번째 방법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첫번째 방법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티매듭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제가 손을 안 잡고 있는데 팽팽하죠 티매듭처럼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한쪽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만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을 왼손에 위치시켜 주시고 이쪽으로 바늘이 가게끔 한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만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중간까지 쭉 가셔서 끝부분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끝을 크로스해서 어차피 양쪽 다 크로스가 된 상태에요 똑같이 이런식으로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끝부분 낚시 바늘의 끝부분을 잡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이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게 돌리는 것보다 밀착된 상태에서 뒤로 밀착된 상태에서 이 선을 약간 누르시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힘을 평행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돌려주시고 또 돌려주시고 또 돌려주시고 이렇게 돌려오면 이 상태에서 이 선만 끝부분만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 풀어주시고 낚시 바늘이 이 상태에서 쭉 잡아 당겨주시면 그냥 팽팽하게 유지되고 끝부분으로 가서 이런식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절단해 주시면 돼요 자 첫번째 방법은 양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고 이쪽은 한쪽만 한쪽이 티메이드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끝부분에 낚시 바늘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법 다 낚시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낚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매듭을 질 때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